어디가 그렇게 좋아? 그냥 다 좋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만 골라봐 좀 어려운데 부드러움? 부드러움? 응 부드럽고 안정적인 게 너무 좋아 여기 누나 소원으로 오, 야, 믿고 락해 대신 보트라고 해 어디? 이 보트라고 해 이게 뭐야?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치카치카 할 때마다 막 잇몸이 춤을 춰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부드럽다는데 지금 그래서 잇몸 손상을 줄여준다는 거지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쇼를 한 거다 왜? 왜 그래 누나 아 혹시 잇몸 아파? 아프지 마 잇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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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늦었다! 남주 간다! 잘 가라! 건강이야!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해 애터미 어린이 칫솔